예 변화 없이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 오늘은 춘천역에서 약 30분대 거리에 있는 춘천시 사북면 지안리에 있는 토지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물건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토지를 보기 전에 지암차를 한번 보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물건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토지를 인식하는 데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현황을 이렇게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1079평입니다. 안에 풀이 우성하게 이렇게 자라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경계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앞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뭐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있네요. 이른 아침에 촬영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바로 뒤편에는 저렇게 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산화하고 본토지하고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토지는 전체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은 춘천시 사북면에 있는 토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